역시 열머 그러니까 그렇게 깔아달라 진상된 게 너였냐? 에이 암튼 이제 믿어줘요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운명이라고 뭐래 운명 무슨 내 생각 많이 안 했어요? 나는 많이 했는데 여기 정류장 지나갈 때마다 그리고 문득 문득 어느 날은 그냥 하루 종일 야 됐고 거래 끝났으면 나 간다 그리고 너 남친 있거든? 없잖아요 남친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싸게 판다 그랬으면서 뭐?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운명인 거 믿겠어요? 다시 만나면 그때 믿을래요? 뭘 다시 만나? 내가 널 왜 만나? 그러니까 다시 만나면 그때는 그때 우리 사귀는 거다 그러면 진짜 운명이란 거니까 약속해 어? 다시 만나면 우리 진짜 그때 사귀는 거다 어? 어? 네 맘대로 하고 너 따라오지 마 따라오면 죽일 거야 안 따라가 왜냐면 우리 운명처럼 꼭 다시 만날 테니까 보자 아빠 안녕하세요 뽕 오랜만이네 요새 가게도 안 놀러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호 왔어 네 어? 인사해 보라동생 보미 아 네 안녕하세요 뭐야? 둘이 알아? 아 저희는 아니 아니 승전 처음 봤는데 안녕하세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배고파 너무 안 좋아 그래요 아니 근데